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시고 이 영상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 그 강좌들의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강 순서를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신규 개강하는 강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렇게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영상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 쉽게 준비를 해서 여기서 다 거의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선수학습입니다. 선수학습이라는 거는 선행의 여러분 반대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고등수학 마인드셋 100 프로젝트라고 하는 수업인데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100%를 채우는 중등 대수에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단원이 2차 함수 단원까지를 총 아우르는 개념을 100세트로 정리해서 개념과 그리고 문제, 한 문제 그 한 문제들은 보통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이걸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 목차를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를 보시고 누구나에게나 나만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나는 이게 좀 특히 어려워해야 돼. 절대값만 나오면 나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뽑아서 보충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는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선생님의 주요 모든 과정들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개념 유형 수업이 있고 그리고 문제에 집중한 문제풀이 그리고 유형을 완성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정기고사를 위한 직전 대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개념 유형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첫 시작을 하든 메이크 라이트 수업으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수업의 시그니처 수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후기도 많고 반응도 좋은 수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 개념 완성 그리고 개념서로 되어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서 개념만 이렇게 파는 수업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수업에는 굉장히 나의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올인원 성격을 갖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실전 개념과 그리고 문제들도 하나하나 하나 다 선택을 해서 대부분 겹치는 문제가 없도록 웬만한 유형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메이크 라이트 수업을 듣고 난 친구들이 유형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기를 전해주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수업이에요. 뿌듯한 수업입니다. 전범위 다 개설되어 있고 완강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크 개념원리 개념원리라고 하는 시중 베스트셀러 참고서죠.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선생님이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리고 지금 현재 대수 파트를 촬영 중에 있어요. 자 문제풀이 수업은 시중 교재입니다. CPR이라고 하는 메가북스에서 출간된 정통 유형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메이크 라이트 수업이랑 이 CPR 교재로 공부하는 메이크 솔브 수업은 둘 다 사실 볼륨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안에 C는 얘들아 컨셉이고 피는 패턴 유형을 다 나눠 놓은 그런 수업이고 그 다음에 R 부분이 중단원 연습 문제 성격의 부분인데 여기에 내신에서 나오는 변별력이 있는 난이도가 조금 문제 100점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대단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수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 설명하긴 하지만 유형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 문제집 안에서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문제풀이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시중교재 ENS 올림포스라고 하는 교재는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EBS 넥스트 스텝. 그래서 이 올림포스 EBS 교재를 학교의 부교재로 선택하는 이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중에 선생님 이거는 이제 수투 수업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학을 지나고 2학기 과정이 됐을 때 좀 반별력 있는 분들. 특히나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가 변형된 문제들이 내신 시험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에 가까운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4점 유형 집중 연습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 대비 수업인데요. 자 메이킷 컴플릭트 수업은 보통 5강에서 6강 정도로 짧게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건 전기고사 보기 한 2주 전 정도에 시작하시라라고 선생님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공부가 개념 공부, 기본적인 유형 공부가 단원에서 유형 공부가 다 끝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혹시 내가 놓친 좀 심한 유형들이 있지는 않을까 얘는 쟤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집어넣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강에서 6강 정도를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공을 해요. 그 안에서 꿀팁들, 테크닉들, 꼼수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수업인데 메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수업은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고 얘도 양이 되게 많아요. 개념 완성을 하고 나서 나는 유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수업 공부를 하는 게 얘들아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그쵸 상당히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서는 그래도 여러분 무조건 시작은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과정의 시작은 처음부터 유형서로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개념서로 공부를 했어. 유형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념도 조금 아리까리한데 시간이 좀 부족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만든 수업이 바로 메스코어 수업이에요. 수학의 핵심 수학의 핵심 개념과 유형이잖아. 그래서 유형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개념도 좀 설명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원에서 보통 시중의 유형서가 예를 들면 그 한 단원에서 10개의 유형으로 나눠놨다면 선생님이 이걸 좀 더 세분화했어요. 한 20개 정도의 유형을 나누고 그 단원에서 반드시 공부하는 테마를 다 집어넣때 개념 설명을 추가해서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대신에 유사 문제는 전혀 풀이하지 않아요. 유형 개념 유형 개념 유형 개념 유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피드하게 컴팩트하게 핵심 개념과 대표 유형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좀 실전 유형들이 있거든 학교 시험에서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 놓은 수업인데 얘보다는 볼륨이 작다. 약 2분의 1 정도의 볼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여러 개의 과정 중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나는 이 단원만 부족한데? 라는 친구들은 메스코어 수업의 그 단원을 여러분 듣게 되면 개념과 유형을 빠르게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요 메스코어 수업으로는 약 한 달 전 정도부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이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한 1,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 개념처럼 약간 시간을 재서 공부하는 그런 직전 대비가 필요한 친구들은 메이키 컴플리트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올해 신규 개강했었던 수업입니다. 메이키 시뮬 수업 선생님이 학력평가 대비 수업은 하고 있지 않았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뮬이라고 하는 골드교회에서 출간한 모의고사 출판사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시뮬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전부 다 상시 개강을 합니다. 약 5강 정도로 여러분이 최근 3개년 모의고사와 그리고 변형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모의고사하고 이제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앞으로 개강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이키 컴플리트 수업은 선생님이 이제 2학기 때는 좀 개정을 새로운 신규 문항들이 있잖아요. 내신에 약간 트렌드들이 있거든. 이제 그거를 조금 가미해서 리뉴얼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 순서는요. 고등수학 마인드스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메이키라이트로 이제 이 수업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돼요. 모든 과정에서 시작할 때. 자 그리고 유형서 나는 시간이 조금 많아. 유형서를 완전 진하게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 양치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CPR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아주 시간이 조금 없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부족해. 그러면 메스코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갈 건지 요렇게 갈 건지 여러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유들이 있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내신 과정의 마지막은 실전의 감각 수업이죠. 메이키라이크 컴퓨트 수업으로 자 전범이 교환 제공되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여름방학 지나면서 이제 9월 모의고사 거의 곧바로 있거든. 계약하자마자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 즈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좀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때 메이키라이크 컴퓨트 수업을 강좌로 수강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메이키라이크 컴퓨트 수업은 무료 특강입니다. 네 무료 특강. 자 함수편. 함수를 6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 함수는 사실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수학하면 두려운 가장 큰 존재가 함수. 그리고 도형이잖아. 함수를 1강에서부터 6강까지 6시간에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의 1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의 함수방정식까지 굉장히 크게 아우르는 그 안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들 이런 파트들이 있어요. 함수방정식 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수원과 수투로 공부를 하면서도 도형편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의 과정을 기본 골자로 한 중등 도형 특강입니다. 그래서 4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도형편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용어 정리가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어. 이를테면 수직이등분선 그리고 중선, 수선 이런 것들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알게 되면 그렇게 사실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를 잘 푸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생각도 그 용어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문제를 더더욱 잘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중등 도형을 딱 4강만에 여러분들이 총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무료 특강이에요. 들을만하죠. 그리고 프리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한 추천드리는 무료 특강인데 미적분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다 보면 포기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무리하게 예습을 진행을 한 거지. 근데 이게 미적분은 있잖아. 수원과 수투가 거의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정독이 이루어진 친구들이어야지만 미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좀 급해 또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곧 고3으로 올라가. 그러려면 수원과 수투에서 필수적인 내용만이라도 습득이 된 후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원, 수투에 있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 그래서 미적분 하기 전에 반드시 습득하고 숙지해서 가야 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리한 약 한 개의 개념을 3분에서 5분으로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침 단어장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좀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미적분 수업도 수강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개설된 수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중학교 3학년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의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7월에서 8월, 9월 정도까지는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중학교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거를 채워주는 수업이 선생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등수학 마인드셋. 네, 이 수업. 그래서 중등대수를 총정리했어요. 중학교 1학년 내용부터 2차 함수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함수하고 도형편. 이 함수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함수가 조금 들어가긴 해. 여러분들 충분히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좀 채우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크 라이트 수업은 이 수업은 선생님이 7월에서 8월 개강 예정 그리고 메이크 솔브 수업은 이제 어샌드라고 하는 교재로 가지고 진행하는 문제풀이 수업인데요. 8월에서 9월 개강 예정입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수업은 개념 원리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참고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구매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현재 공통수학 1 그리고 공통수학 2 그리고 대수업까지 개설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영상이 여러분들 수업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6 7 8 7 10 9 9 10 10 12